충남개발공사와 명지의료재단이 내포신도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은 충남 서부권역의 취약한 중증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 센터 등을 갖춘 지역 거점 병원을 세울 계획이고, 구체적인 규모와 개원 시기 등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앞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두 차례 종합병원 건립을 취해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최종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